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나 땀이 찼나봐요 시작이니까 아 그래요? 잠깐만 나도 근데 앞에 왜 왜 왜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좋아 이건 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뭔가 망했는데? 잘 섞어 뭔가 이상한데? 아니야 괜찮아 프로처럼 해 그냥 그래 그냥 가려버려 그러면 이렇게 사라졌다 하겠지 녹아서 언제나 꿈꾸는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